안녕하세요. 경찰학과 20학번 이유리입니다. 여기는 저희 경찰학과가 강의를 듣는 학술관입니다. 여기는 경찰학과의 강의실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희 경찰학과는 주로 소송법, 행정법 등의 수업을 들어요. 여기는 경찰 보안, 인재 양성반, 통친, 고시관입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공채, 흑채 등의 시험을 준비합니다. 학업 분위기 형성, 시험 유형 분석 등의 정보를 나눌 수 있어 큰 장점이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는 유도관입니다. 경찰학과는 몸도 열심히 단련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유도 수업 등의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강의를 배웁니다. 오늘은 경찰학과의 여러 시설들을 같이 보셨는데요. 저희 세명대학교 경찰학과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오셔서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